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JWT를 이용한 스프링 인증 서버 구현 예제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의 정선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 토큰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서버 구현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스프링, 스프링 부트,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MySQL과 MySQL Workbench, Redis, Postman이 미리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JWT와 예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에는 환경 설정 및 구현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확장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위 URL 아래 강의 내용 폴더에 위치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장에는 예제 코드도 작성되어 있어 예제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강의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T는 JSON 웹 토큰의 약자로 웹에서 사용되는 JSON 형식의 토큰에 대한 표준 규격입니다 주로 사용자의 인증과 인과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JWT는 헤더, 페이로드, 시그니처 세 파트로 구성되고 각 파트는 점으로 구분하여 베이스64 URL로 인코딩된 문자열로 구성됩니다 JWT는 SH256이나 RSA와 같은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이 토큰이 서버가 발급한 것임을 인증하게 됩니다 우선 헤더 부분에는 서명 생성을 위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위 토큰에서는 HS512가 사용되었습니다 페이로드 부분에는 토큰의 자물 정보인 클레임이 포함됩니다 클레임은 ISS, EXP, 서브, IAT와 같은 표준 필드 7개 또는 사용자 지정 클레임으로 구성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토큰의 소유자, 권한, 유저네임, 만료 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네처 부분에는 헤더와 페이로드를 비밀키로 해싱한 해시가 저장됩니다 비밀키를 모르면 정확한 해시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서버는 이 해시를 검증하여 서버가 발급한 토큰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큰이 임의로 조작되었다면 해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므로 검증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션 방식과 토큰 방식의 인증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세션 방식의 인증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세션 저장소에 저장하고 세션 아이디를 생성해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세션 아이디를 확인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서버 측에서 세션을 관리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많아질 경우 세션 정보를 계속 저장해야 해 서버의 부하가 크고 서버 간 세션 정보 공유 문제로 서버를 확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큰 방식 인증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성공하여 되면 인증용 토큰을 무효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후 인증이 필요한 요청에서 이 토큰을 같이 보내고 서버는 이 토큰을 검증하여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많아도 세션 방식보다 부하가 적으며 확장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토큰의 폐기로드는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되며 사용자를 일관 로그아웃 시키는 등의 제어가 어렵습니다 토큰을 탈취 당하면 토큰이 유효할 동안 사용자가 아니어도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토큰의 만료 기한을 짧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된 토큰은 블랙리스트에 저장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만료 시간이 짧은 액세스 토큰과 만료 시간이 긴 리프레쉬 토큰 두 가지를 발급하고 이후 액세스 토큰을 통해 사용자 인증, 리프레쉬 토큰을 통해 만료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더라도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사용된 리프레쉬 토큰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를 Refresh Token R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서버는 로그인 정보를 확인한 뒤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 주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의 헤더에 포함해 요청을 전송하게 됩니다 유효한 액세스 토큰이면 최종적으로 로그아웃된 액세스 토큰인지 확인한 뒤 액세스 토큰이 유효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 주고 유효하지 않다면 에러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Spring Security는 Spring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담당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Spring Security의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필터체인입니다 서버가 요청을 받으면 Spring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전에 필터체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Spring Security는 필터체인을 통해 인증과 인가에 대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인증 및 인가 처리 과정에서 성공하면 Spring Security의 필터체인을 통과해 서블릿까지 요청이 전달됩니다 실패할 경우 요청이 전달지지 않고 인증 또는 인가에 실패했다는 응답을 정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Security Context Holder입니다 Spring Security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Security Context Holder는 Spring Security가 인증된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Spring Security는 Security Context Holder가 채워지는 방식에 상관하지 않고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현재 인증된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JWT 토큰이 유효하다면 Security Context Holder의 Authentication을 채워주어 이후에 필터체인을 통과할 수 있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Authentication 내부의 프린시플은 인증된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유저를 상속받은 UserPrincipal이라는 커스텀 클래스를 구현해 프린시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저는 UserGTLS의 구현체입니다 Credential은 인증에 필요한 정보, Authorities는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할 필터들인데요 먼저 JWT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JWT의 유효성을 검증해주는 필터로 Spring Security의 필터체인 중 Form을 이용해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UserName Password Authentication 필터 앞에 키워 넣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Authentication Entry Point인데요 JWT 검증 도중 유효시간이 완료되었거나 잘못된 전자사명 등 인증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되는 필터입니다 이를 이용해 왜 토큰이 인증에 실패했는지 사용자에게 응답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JWT Access Denied Handler입니다 유효한 토큰이지만 권한이 부족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필터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Admin과 User 두 가지 롤을 구현할 예정이지만 권한별 접근을 따로 구현하고 테스트해보지는 않겠습니다 필터체인이 최종적으로 생성될 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순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요청이 오게 되면 JW 필터에서 이를 검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증에 성공하게 되면 Authentication은 Security Context에 채워 넣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증 및 인과에 성공하게 되면 스프링 컨트롤러로 요청이 전달되게 되고요 인증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ion Translation 필터 아래에서 Authentication Exception이 발생하고 이를 JWT Authentication Entry Point에서 처리해주게 됩니다 인과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ccess Denied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JWT Access Denied Handler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환경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ring Boot 프로젝트를 생성해줄 건데요 Spring Initializ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룹명은 com, Artifact는 JWT, 패키징은 job, Java 버전은 17버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ependency에 갔어서 기본적인 Spring Web, Spring Security 그리고 JPA를 사용할 거라 Spring Data JPA도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위한 Validation, 로깅을 위한 Lombok 그리고 MySQL을 사용할 예정이라 MySQL 드라이브도 같이 받아줍니다 이렇게 Dependency 추가가 끝나셨다면 Generate 버튼을 통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 압축을 원하시는 폴드에 풀어주신 뒤 IntelliJ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IntelliJ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미리 열어두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Build.grade를 가셔서 JWT 관련 Live Dependency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JWT Dependency 3개를 추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rad를 다시 로딩해줍니다 소화 완료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SRC Main Resource에 가셔서 Application.Property 파일의 확장자를 YML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 소스와 JPA 관련한 설정을 해줄 건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 소스부터 설정해주겠습니다 드라이버는 MySQL 드라이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URL은 본인의 환경 설정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ySQL이 로코로스트 3306번 포트에서 작동하고 있고 사용하는 스키머가 JWT여서 다음과 같이 URL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JPA를 설정해줄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테이블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Cybernate의 DDR Auto를 업데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JPA로 나가는 SQL문을 조금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Show SQL을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Highlight SQL을 True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yml 설정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MySQL로 가셔서 이제 스키마를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MySQL Workbench를 켜주신 다음에 본인의 이제 로컬 인스토로 가셔서 이제 스키마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Create Schema JWT라고 해주시고 이 버튼으로 실행해주시면 이제 스키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리로드해보면 이제 JWT 스키마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설정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보기 전에 먼저 환경 설정을 좀 변경해주겠습니다 파일에 가신 다음에 세팅 들어가신 후 Build Execute Deployment에서 Build Tools Reddler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두 개를 IntelliJ ID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nnota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Enable Annotation Processing 이거까지 켜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un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주시면은 설정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멤버 엔티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JWT 패키지 밑에 도메인 패키지를 만들어 주고 다시 그 밑에 멤버 패키지를 만들어 줍니다 멤버 엔티티를 만들기 전에 권한 정보를 저장하는 role이라는 인원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아래에 권한들을 하나씩 저어주겠습니다 권한은 일반 유저, 어드민, 그리고 권한이 없는 익명 사용자인 Anonymous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멤버 엔티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클래스를 추가해 주고요 엔티티, Annotation을 붙여주고 이렇게 터더 넣어 주고 네 기본 생성자와 네 기본 생성자 호출을 막기 위해서 접근 권한을 protected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이제 키를 생성해 주고 키 생성 전략은 아이덴티티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럼의 이름은 멤버 아이디로 그 다음에 유저에 로그인할 때 사용될 유저의 이메일과 유저의 비밀번호 연예인과 마지막으로 아까 추가해 주셨던 롤까지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컬럼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해 줄 건데요 먼저 이메일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유니크로 해 주고 길이는 50글자 제한으로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길이를 100글자로 제한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도 길이를 50글자로 제한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롤 같은 경우에는 enum 타입이기 때문에 enum rated라는 어누테이션을 붙여 주시고요 enum 타입을 sting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자를 추가해 주고요 아이디는 DB에서 생성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빌더 방식으로 사용할 거라 빌더까지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추가되나 먼저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 생성 SQL이 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Workbench로 돌아와서 테이블을 선택해 보면 테이블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멤버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같은 패키지 밑에 멤버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저희는 JPA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PA 리포지토리를 상속 받아 주시고 이후에 사용할 함수들을 몇 가지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멤버를 찾아오는 Find by 이메일 함수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메일로 멤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Exist by E-mail 함수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에 설명했던 커스텀 객체인 유저 프린스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린스플은 유저를 상속 받아 주시고요 패키지인은 Spring Framework Security Core 아래에 있는 유저입니다 일부 멈추 미션 larva 뱅 이를 먼저 요 뱅 maint 이제는 설명드렸듯 시큐리티 콘셉트에 저장되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로 이메일과 유저네임 그리고 권한 정보를 생성자로 받아줍니다 이메일은 저희가 커스텀으로 생성한 이메일 필드에 저장해주고 유저네임과 더미 패스워드 그리고 권한 정보는 부모 생성자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값을 가져오기 위해 getter를 추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toString 메서드 하나만 추가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